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업무장리의 판변TV의 박한경영입니다. 2013년 11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감사의 의견 진술과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13년 9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3노 933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원고는 피고인들이고 파기환송됐어요.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농협의 직원들이었는데 농협의 이사회에 이사들이 참석을 했고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어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사를 아니고 출석해서 진술할 권한만 있는 거죠. 피고인들은 이 이사회에서 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허위로 설명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이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허위 보고로 인해서 감사, 감사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농협,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의견 진술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했다는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가 된 거죠.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허위 설명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이사의 구속원이 아닌 감사에 대해서 과연 업무방해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수적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부수적 업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속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사들의 업무와 밀접 불가가 있는 이사의 부수 업무일 뿐이지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업무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이사의 부수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업무는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피고인들이 방해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쿠션 같은 거죠. 허위 보고를 통해서 이사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수 업무를 방해한 건 맞는데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다. 또 피고인들은 보고를 또는 설명의 상대방이 이사회 구속원이 이사들이고 감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설명 제시, 자료 제시의 상대방이 이사회 구속원이라고 본 것이고 감사는 이사회 구속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감사의 본래 업무와 불가분해의 관계에 있는 부수 업무라고 보지 않은 거죠. 대법원은 감사가 보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제의 성립이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사들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감사가 이사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 감사에 대해서 보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